예전에 독성물질 누출 사고로 소속이 있었어요. 고태림 변호사라고 아세요? 가자고! 정신사장 다 갖고 와야지. 왜 그래요? 피고인 윤도희, 사형. 네? 윤도희 씨요? 악령 윤도희? 이준일 씨를 살아야 하셨나요? 어디로구나 당신이 범인이야. 나 정말 죽이지 않았어. 15억! 내 제안을 들으면 무료라도 하겠다고 할걸? 그러니까 뭐냐고요. 저도 알 권리 있어요. 이번 사건 승소하면 그 빛 없던 걸로 해주세요. 정말요? 딴 생각 말고 이길 생각만 해. 알았어? 피달아!